저번에 육친분석하는, 사주팔자에서 육친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오늘 마취의 카페에 자료를 올리느라고 보니까 마지막으로 개념을 정리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다시 합니다. 육친을 살필 때는 그 육친의 궁의를 먼저 살핀다. 절대로 십신을 살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십신은 뒤죽박죽 연울일시를 이리저리 막 넘나들면서 도망다닌다. 그거 잡느라고 고생한다. 그리고 그거를 분석하느라고 이혈령, 비혈령으로 된다. 궁의를 딱 정하는 순간에는 그 궁의는 절대 불변이다. 왜냐하면 사주팔자에는 그냥 그 해당 육친의 궁의가 다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부친은 월간이다. 이 궁의는 절대로 불변하다. 갑자기 무슨 연주도 부모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 월주가 부모다. 무게. 나를 만들어준 무게. 합이 부모다. 정임 할배와 할매는 나의 육체를 만들어줄 에너지를 주신 거지 직접적으로 나랑 관계가 없다. 그럼 월주도 부모요, 연주도 부모요, 이런 식으로 대충 엮어서 두들겨 맞추기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30년 가도 항상 헷갈린다. 따라서 궁의의 육친을 분석하고 싶다면 무조건 먼저 궁의를 결정하고 살핀다. 두 번째, 그래도 미심쩍으면 그 다음에서야 혹시나 있는 십신을 찾는다. 예를 들어서 잘 생각해봐요. 여기 일지가 부친이라고 칩시다. 부친이 보통 편제라고 했잖아요. 편제야. 일관대비. 이 일관대비. 그런데 이상하게 여기 다 뒤져봐도 편제가 없네. 그럼 뭐라고 그럴 거야. 부친이 없다고 할 거야. 그런데 부친이 멀쩡하단 말이야. 그런 걸 어떻게 이해하냐고. 그런 예문이 한둘이겠어요. 그러니까 먼저 부친이라고 하면 월간 여기가 부친이야. 이 부친은 변함이 없다고. 그리고 나서 어디에인가가 편제가 있다고 하면 그 편제의 동태를 살펴라. 그게 두 번째 순서다. 그럼 세 번째는 뭐 하냐. 해당 육친의 궁의와 십신 구조를 분석해라. 예를 들어서 여기가 월주, 월간이 부친인데 부친이 뭐 예를 들어 여기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십신으로는. 혹은 여기에 있을 수도 있어요. 혹은 여기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 충을 하고 있거나. 뭔가 구조를 막 형충파일을 하고 있거나. 뭐 합을 하고 있거나. 그리고 뭔가 막 합으로. 저기 청간합으로 연결돼 가시고. 다시 뭐 저기 일관, 월간 부친하고 뭔가 관계를 형성하거나. 그런 게 뭐다. 사주, 팔자의 구조다. 이런 구조를 읽어내야만. 그 부친의 동태를 정확하게 분석한다. 단순하게. 단순하게 팔자의 십신이 어디에 편재가 시, 지에 있다. 이게 무조건 부친이다. 이게 말이 되냐 이거죠. 왜냐? 시지는 내 자식궁이잖아요. 자식궁. 그런데 거기에 편재가 있다고 그게 아버지라고 어떻게 보장을 하냐 이거지. 하지만 월간은 분명하게 부친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도 미심쩍으면 그때서야 십신을 참고해라. 이게 두 번째 작용이다. 그리고 그것도 미심쩍으면 편재와 궁위의 관계를 따져봐라. 이게 세 번째다. 예문을 하나 올렸는데 자식에 대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무인년, 경신월, 대휘일, 임술시. 그러니까 정대원의 자식을 출산했지만 불구하다. 가난하고 파란이 많다. 그런데 이제 보통은 어떤 식으로 이런 구조를 이해하냐면 대수의 자식은 상관이다. 그런 연재에 있는 이 임목이 상관이다. 그런데 봐봐라. 인신충으로 상했다. 그런 식으로 해요. 그러면 당장 보면 그럴싸해 보여요. 왜냐하면 임목이 하나밖에 없거든.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되면 개수가 인신충하면 다 불구가 돼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여기에 예를 들어서 개유가 아니라 개사야. 개묘야. 그리고 임술도 아니고 병호야. 뭐라고 그럴 거야. 그래도 불구라고 할 거냐고. 혹은 을묘야. 자식들 잘 낳고 멀쩡한데요.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 다시 그러면 이거를 궁이와 십신으로 다시 봐봅시다. 여기가 자식궁이에요. 그런데 이 자식은 반드시 개유 여기에서 오는 겁니다. 그런데 개수는 을목을 키우는 에너지이지 유금을 키우는 에너지가 아니죠. 왜냐하면 유금은 수확해버리니까 살기죠. 살기. 그렇죠. 그러니까 유금이 또 유금이 개수를 유자파로 잘못 풀어지면 어떻게 된다. 뭐 육체가 순상할 수 있다. 그런데 이거가 자식의 동태는 반드시 이게 못 친 아니 일주로부터 온 거예요. 갑자기 임술이 생겨난 게 아니죠. 임술은 또 하필 또 술의 천문이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술 유 신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벌써 지지의 금기가 너무 강한 상태가 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자식 낳기 힘들다. 이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 이 상관이 신유술 금기에 충으로 인유로 상하다. 이게 두 번째예요. 그리고 세 번째 궁의와 이 십신을 보니까 인술로 관계가 좋을 게 없잖아요. 인호술 행위나 인호술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오는 과정에 신금에 잘리고 유금에 잘리겠죠. 그러니까 불구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궁 십신 궁십신 관계 요구를 살피는 거예요. 비록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아서 헤맬지 몰라도 계속 이런 식으로 안정적인 방법으로 분석하다 보면 이제 이거는 왜 이게 이렇게 안 되지 라는 부분들에 이제 연구를 해야죠. 그게 이제 진짜 공부가 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